문가빵 아저씨 까빵같이 동네 솔로 닿았어! 어떻게 된거에요? 미안해요, 니로 끌고 있어. 고복태를 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잡았습니다. 이제 이거 필요 없게 됐어요. 제가 고복태 회장한테 손을 내밀었고, 고 회장은 제가 내밀 손을 잡았어요. 이건 윤태준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들이에요. 수사를 시작해주세요. 근데 우리 윤형아 누나? 누나 애인이야? 널 감빵으로 보낸 놈도 윤형아 그놈이야. 널 여기로 쳐놓은 거라고. 네. 감사합니다.